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중상책으로는 구약성경 103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구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인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취를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해야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수는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삶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신 후에 말씀 듣기 원합니다 사연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기한 제전에서 할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종의 입술 이외에 기름 부어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 속사람의 빚어질 뒤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피해의 건설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힘으로 간절히 겁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또 영광의 박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만 더 인수해줄 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대원들과 함께 2사에서 5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근거로 돌파의 영성 돌파의 영성이란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서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BC 722년도에 아수르 대제국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멸망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남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BC 586년도에 바벨론 대제국을 일으키셔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케 하시죠 0.01%라도 다시 재건할 수 없었던 절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주셔서 70년의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적적으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오른팔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대역전 드라마 해방과 자유함을 허락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인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그와 같은 맥락의 메시지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한 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절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퇴하지 못하여 주선하지 못해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 상고를 겪지 못해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인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하께서 말씀하셨도다 이 9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새 노래를 찬양하라 합니다 이 새 노래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함추적인 의미는 바로 해방함과 자유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에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홀로 된 여인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 5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의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사신자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하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탕의 하나님이라 일것음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5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홀로 된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영적 가늠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영적 가늠인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영적 가늠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WCC 같은 종교다원주의적인 예배입니다 마치 산을 올라갈 때에 여러 길이 있듯이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할지는 이 종교다원주의적인 예배가 오늘 한국교회에 알게 모르게 많이 스며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 가늠을 가장 싫어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아내 김혜은 사모가 저에게 찾아와서 여보 나는 당신을 99% 사랑하는데 옆집 남자 1% 좋아해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아마 전역박상을 뒤엎는 논란이 역사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 가늠을 가장 싫어하신다 오늘 저는요 이 2사에서 54장 1차에서 3절의 말씀이야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애연적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덤이기 때문에 저주의 사실에 손과 발이 묶여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 영역이나 종교 영역에 모두 다 우리가 창산 없는 감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단어가 구글에 찾아보면 왕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세상 가운데 마치 왕노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안타까운 뉴스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덤 이후에 더 큰 강야가 종교적인 크리스션들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가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예수 그리스트의 참 아들들과 예수 그리스트의 신부들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야가 아니라 안식인 줄 믿습니다 민물과 썬물처럼 인생의 문제는 3개월에 한 번씩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바닷속 더 깊은 곳에 더 깊은 곳에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바닷물은 잔잔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지송수의 법계이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 천국은 여기있다 저기있다 말할 수 없으니 너희 안에 있도다 세례 요한대부터 제가 천국 침루하는 것이니 침루하는 것은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을 돌파를 일으키시는 최고의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같은 예수 그리스트의 신부들에게는 사망이 내 생각에 왕론하지 못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생각에 왕론하지 못하고 생명안의 주님과 함께 왕론하자 될 때에 이 땅을 전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찬세계 1장 28절에 주님의 통치 것과 천국 열쇠는 지송수의 법계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는 사망한 너가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한 너가 쏘는 것이 어딨느냐 환경에 표로된 자는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환경을 푸는 프로가 될 지여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안목의 축복을 받아 문제 속에 숨어있는 기적을 바라보면 우리의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림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못지니 나의 도움이 어디 있었고 천재지신 야해로부터 온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부터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내 문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문제들 앞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선포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문제가 평지가 될 지여다 생겨 부로라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기에 내게 기름을 부셨으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하며 눈문대를 다시 보게 하고 누른 자를 자유케하기에 희릴대를 선포하기에 내게 기름을 부셨나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기하실 하님의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머리 위에 왕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대부음과 대출수의 때에 예수의 신부들에게 흑암 속의 보아를 캐며 오늘 초자인들에게 부의 이동을 허락해 주셔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폐물도 내 것이니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세 사람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왕의 신부의 길을 예배하는 오늘 예수의 교수님의 용사들이 될 것을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의 옆에 다시 한번 뜨거운 영화받을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기근의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 삶 가운데 돌파의 영성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에서 54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네 가지의 새 노래를 부르면 오늘 돌파의 영성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2절에 보니까 내 장막탈을 넓혀라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장막탈을 넓히십시오 건물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바닥입니다 기초바닥이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죠 바로 여기 나오는 장막터는 기초바닥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장막터는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동서남북 가운데 나를 도와둘 자가 없지라도 오늘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받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될 지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에 가장 떠오르는 성격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첫째, 아담이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인류에는 3대의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영혼의 주문과 가난과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국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둘째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하를 통하여 인류의 3대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도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와 부여하신 저로서 그의 가난한 짓은 것은 그의 가난을 통하여 너를 부여하게 할 것이다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위성했으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려하십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구속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위성했으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첫 번째 하나님의 킹덤 빌더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 이 나라가 생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땅과 국민과 주권입니다 제 말 다시 말합니다 땅 국민 주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건설자로 부르셨는데 너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땅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민족 너를 축복하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자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권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루터기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의 족속인 그리스도의 신부의 세대들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숨겨두고 계신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믿는 믿음의 사고체계는 구원받은 다음 식혜명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고체계는 구원받은 다음 식혜명을 열심히 지키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의 가르침을 들어보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 도덕적이 되라 윤리적이 되라 도덕적이 되라 윤리적이 되라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라는 설교는 많은데 거룩한 영을 받으라는 설교가 없어요 거룩한 영을 받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깨라시지 분들마치 뜨거운 영에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뿌리가 있어야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은혜의 뿌리 없이 율법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지키는 것은 바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토인들이 은혜와 율법의 차이를 모르고 예배드린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율법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잘 지킨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십시오 대형교회에 많은 성가대 사람들이 속옷이 젖을 만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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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열정적으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자동차 주차 도와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50견이 있는데 집에서는 설거지 안 하지만 교회에서는 열정적으로 설거지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율법은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율법을 폐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 율법의 거룩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의 완벽함이 우리의 재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님이며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재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근신함의 회계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물론 율법은 토라고 성령 안에서 토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모릅니다 제멀 대신을 합니다 율법은 요구하는 거지만 은혜는 공급하는 것이다 율법은 요구하는 것이지만 은혜는 공급하는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날 마치 율법은 이런 겁니다 어떤 중년의 남성이 자꾸만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그래서 아내가 옵니다 여보 머리카락 손질 잘하세요 자꾸만 하면 머리카락이 빨아져요 머리카락 빠지 마세요 머리카락 빠지 마세요 도덕적이 되세요 윤리적이 되세요 거룩해지세요 머리카락 빠지 마세요 머리카락이 더 빠진 논란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이니 보라 잊은 것에 대한 새것이 되었더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 주시는 공급하심인데 마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새 머리카락을 받아라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거룩해의 전화와 거룩한 영을 받으라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예요 예수님의 율법을 폐기한 적이 없으시다면 당연히 율법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잘 지켜야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삶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 율법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잘 지켰으면 애로서 열심히 11조를 내고 열심히 성화대 봉사하고 열심히 주방 청소하고 했으면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리스도의 상속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율법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잘 지킨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왜 그리스도의 상속자와 그리스도의 왕권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없을까 그 이유는 로마서 4장 13절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을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제 가족의 성책으로는 진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아브라미나 구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들어가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안한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안한 것이니라 아브라미나 구후손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미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은 율법으로 말미안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미의 믿음 아브라미의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믿음을 차별한다는 사실을 두껍게 하시는 분들만 주변에 두껍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믿음을 차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믿음이 많냐 율법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잘 지키는 자들은 많은데 영적인데 육적인 크리스션들이 많아 샤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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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벤츠 영적인데 육적인 믿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데 육적인 믿음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이왕에 돈 있는 남자 만나고 싶어요 돈 있는 남자 돈 남자 돈 남자 돈 남자를 만납니다 남자도 기도합니다 이왕에 돈 있는 여자 돈 있는 여자 돈 여자 돈 여자 돈 여자를 만납니다 얼마나 영적인데 혼적인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워치마니의 영에 속한 사람 정상적인 그리스의 생활 책을 읽으면서 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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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구라는 내 삶이 근데 안 바뀌어 그 이유는 실상은 혼적 추구였기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종교적인 가르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원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곧 영이오 세명이니 영이오 세명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니 말씀이 영이 되었어 근데 얼마나 대한민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혼적으로 교육합니까 너 아멘해 아멘해 목사님 설계다 아멘해 엄마 5만원 줄게 아멘해 빨리 아멘 아멘 꽃이 쓰이다 빨리 아멘해 빨리 아멘해 빨리 아멘해 얼마나 혼적으로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크리스토들이 율법과 은혜에 비김밥 해먹는 시단 생화로 예배해요 은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도 좋아하는데 율법 피조물도 높입니다 예수님도 높이는데 은혜가 없이는 사람들은 피조물을 높이게 돼 있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총회장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정회장님이 우리 교회 변호사 몇 명이야 우리 교회 의사 몇 명이야 나 제자훈련 일기 출신이야 피조물을 높입니다 왜냐 은혜와 율법에 비임법 해먹는 신화생활 가운데 이것이 혼적인 예배가 돼서 율법적으로는 신실하고 진실해요 자 교회 안에 있는 귀신 중에 귀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귀신 중에 귀신은 바리세인형과 종교의 형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로를 십자에 못 박혀 죽게 했던 자들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상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까? 칭찬받았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금식기도를 했어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이라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는요 이 바리세라는 뜻은 성결운동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홀리 나는 주일날 팝콘도 안 먹는 홀리 나는 주일날 축구도 안 하는 성결운동가들이었어요 바리세인들은 근데 종교라는 것은 은혜 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모든 추구가 영적인 추구가 다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관계이며 개시이며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을 먼저 찾아와 주셨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어 자 불교와 이슬람 종교도 보면요 그들도 라마단에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들도 하루에 5번씩 엉덩이가 올라가면서 기도합니다 알랄라 일랄라 샬람을 가날라 일랄라 기도 열심히 합니다 종교입니다 왜냐 인간이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오셨어 바리세인들은 왜 야단을 맞았냐면 종교의 영어로 예배 드렸어 은혜 없이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랬더니 이것이 성경 공부가 돼서 머리는 커지는데 마음은 냉랭해집니다 성경 공부와 임재정 묵상이 다릅니다 성경 공부는요 은혜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머리가 커지고 마음이 냉랭해져요 임재정 묵상은 은혜 가운데 성경님의 조명하심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성경적을 넘어서서 예수적으로 바뀝니다 은혜 없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허벅지를 꼬집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열심히 새벽기를 나가면요 자기 의로 영적 우월성이 생겨서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복음도 모르는 것들 기도도 안 하는 짐승 같은 것들 판단합니다 종교입니다 자신이 은혜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은혜 없이 자신이 기도를 했고 자기의 영적 우월성 그런데 사도바울의 가르침이 뭡니까? 신약성서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사도바울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그 이유는 사도바울은 능력이 많았어요 아니요 능력은 여우수화가 더 많았어요 태양을 멈췄어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사도인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가길까 그 글쓰수로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어 그랬더니 사도바울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감도 없이 주님이 하셨어요 모든 영감 주님이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 모든 걸 배선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예수님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모든 걸 배선물로 여겼어요 교양에서 바울파 만들지마 아블로파 만들지마 개바파 만들지마 가스카 그리스토파 만들지마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그리스토만 자랑할 지여다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다 그런데 오늘날 거룩한 공동체가 셀수록요 은혜와 율법에 빈바해물시한 생활로 은혜 예수님도 좋아하는데 율법 우리 종회장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종회장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종회장님이 우리 목사님이 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생명이 사라집니다 자기왕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은혜 받은 건사님들은 뜨거워 그런데 생명이 흐르지 않아서 자기 자녀들은 다 눈이 동칼눈빨이 돼가지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 하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종회장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종회장님이 자기왕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명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뜰을 넘어 성소를 넘어 경계를 넘어 지송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지송소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그리스의 십자가와 부활통에 이미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영혼 속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 왕 제사자 선지자 머리 위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셨지 우리 인간의 영혼 안에 내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은혜시대부터 신약시대부터는 사도의 년 2장 17절에 요해선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말세의 내가 내 영호로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자하니 오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마시 너희 안에 있도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교수의 신부로 택정했다면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영의 자궁 안에 창세 전부터 당신을 향한 정한 운명 인생 설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의 언약의 씨앗이 내 영혼 속에 탁상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의 자궁 안에 탁상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송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인격적으로 폭포스처럼 내 영혼 속에 찾아와 영의 생각이 혼을 지배하며 순종을 통해 그 왕권이 나타나는 삶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율법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잘 지킨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그리스도의 상독과 왕권이 없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방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2의 오순절의 방문을 받을 지어다 은혜가 왕룰할 지어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야 하는 것이예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야 된다 주님 우리가 다문이 율법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해 저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거룩한 영을 받고 내 삶의 은혜의 뿌리를 통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 오늘 수많은 영혼들이 주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컨퍼런스 통하에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예수여 내가 종교적으로 당신 앞에 예배했던 거 율법주의로 형식주의로 바리세인처럼 내가 갈라디아 교회처럼 예배했던 거 철저히 회개합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율법 토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흐다 자신의 의는 조금도 없습니다 로마서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마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울었담을 얻었나니 로마서 2장 7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시고 그 구의 생기를 부셨나니 흙이라는 것이 히브리에 보면 먼지라고 나옵니다 그 뜻이 한번 숨을 들이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미세먼지 같았어 우리는 다 미세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미세먼지 같은 존재예요 제인으로 오셨어 베니 목사님도 빌리그람도 다 제인이야 사람을 높일 필요가 없어 그분을 영적 아비로 존경하는 것과 기름 부신 자를 존중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날에는 성경이 다 기록됐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 없습니다 사도적인 사람이 있고 선지자적인 사람이 있지 사도와 선지자의 시자는 끝난 시대예요 사람을 절대 높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단체가 진짜 보금통일을 해서 30년을 기도했어 보금통일 북한선교 보금통일 북한선교 보금통일 했더니 평양의 김일성 동상이 진짜 무너졌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와 저 단체가 30년 동안 보금통일 중보기도에서 저렇게 됐다고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가 다 했지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 자기 부정으로서 주님이 아셨어 아 부끄러워 주님이 아셨어 모든 영혼 아버지교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은 피조물의 세계이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세계이다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는요 우리 총회장님 지리산에서 소나무를 뽑으시고 10년 동안 누워서 잠도 하시는 우리 총회장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총회장님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데일수록 어른들은 뜨거워 자녀들은 하나도 안 뜨거워 왜냐하면 피조물을 높이니까 생명이 안 흘러요 생명은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그 사람을 높여줬어도 주님이 아셨어 주님이 아셨어 나 자랑하지마 주님이 아셨어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주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율법주의로 예배했던 것들 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모든 영감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미야마 내가 주의 동들을 존경하고 기름 부신 자들을 사랑하는 것 뿐이지 그들도 나와 같은 형제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은혜를 알아서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었던 우리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예수의 보일의 피로 잔여된 것 그 사실 자체에 그저 감사할 것뿐 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왕권을 가져가지 않는 깨끗한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날 들림 받을 수 있는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둘째 어떤 새 노래를 불러야 우리의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날까 이사회에서 54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초서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우리 여쌤 선포합니다 당신의 휘장을 넓게 펴십시오 지성소와 휘장을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우리의 고착된 생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로 마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마칠 때에 우린 제한 없는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선포할 수 있다 이 생각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며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병을 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며 병을 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포하여 영의 생각에 혼을 지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의 십자가와 부활동에 이미 이루어져 하는 맨 나라가 오늘 은혜의 시대와 신약세는 우리의 영혼 속에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은혜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예 구약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욕은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를 참수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질투란 다른 사람이 잘 된 것에 의한 슬픔이 질투죠 마귀가 말합니다 참수합니다 하나님 왜 저가 당신에게 열정적으로 경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거둬가신다면 욕도 당신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마귀가 그의 건강과 가족과의 행복을 다 가져갑니다 절대 절망 가운데 빠져있을 때의 욕의 새 친구 엘리바스와 빌다가 소발이 이 욕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율법과 전통과 경험으로 그를 판단합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 성경을 찾아볼까요? 욕기서 4장 7절의 말씀 욕기서 4장 7절의 말씀을 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억해보게 누가 죄 없는데 망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누가 올 것인데 끊어진 적이 있는가 보십시오 엘리바스는 기억해보게 경험에서 욕을 판단합니다 두 번째 빌다스는요 전통으로부터 욕을 판단합니다 욕기서 8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서 8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빌다스는 빌다스는 전통에서부터 그를 판단합니다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청하관대 너는 애시대 사람에게 물어보며 조상들이 터던 일을 보십시오 조상들에게 물어보라 전통으로 욕을 판단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발 소발이 율법으로 욕을 판단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왔냐면 욕기서 11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소발은 율법을 통하여 욕을 판단하고 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어그를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는 이라 보십시오 소발은 율법으로 판단합니다 전통과 율법과 경험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에서 십자에 돌아가셨을 때에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요베 새 친구처럼 율법과 전통과 경험이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 우리는 다 전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군소신학교 나온 여정 중에는 군종이 나올 수 없어 전통은 그런 것 같아 전통은 군소신학교 나온 여자종들은 군종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성령님께 물어보셨습니까 만약 성령님이 창세 전부터 너는 군소신학교 나왔지만 군종이 될 수 있다면 군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매일 누워서 코 굴고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우리 남편 맨날 누워서 코만 굴고 기도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가 됐지 우리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가 됐지 율법은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꼬라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욕을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관점으로 쳐다보면 남편이 누워서 코 굴고 자고 있잖아요 야 은혜된다 우리 남편은 맨날 누워서 코 굴고 자는 모습을 보니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사역 가운데 물 떠주는 장노님으로 부르심을 받았네 장노님으로 부르심을 받았네 여성 목회자 중에 영권이 셀수록요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얼마나 사부님들이 순둥이들이 많은지 몰라 순둥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영권이 셀수록요 여자 목사님이 여보 빨리 가져오십시오 목사님 물 잡으십시오 얼마나 영권이 셀는지 몰라 얼마나 영권이 셀는지 몰라 둘 다 능력 받으면요 더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저희 아버지 김덕재 목사님 능력자 저희 어머니 박금희 목사님 능력자 둘이 의견 충전하면 난리가 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받아도 너무 감사할 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은혜의 관점으로요 맨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신경질하지 마십시오 물 떠주는 장노님이네 물 떠주는 장노님으로 불심을 받았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2000년 전에 예수의 그리스도는요 세상은 이미 만들어진 사람을 선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만들어 가신다 그분은 나의 토기장이시고 그분은 그분의 진흙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하는 말에 넌 내게 부르지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기를 원하노라 그분이 은혜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순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다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일들이 이 자연계에 나타나는 것이다 제가 21살 때의 전도서와 시절 때 제 친구 민영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밝히는 이유가 민영이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밝힙니다 이 민영이라는 제 친구가 제가 데려왔는데 교회를 데려왔는데 한 애언자가 성경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애언합니다 오 사랑하는 딸아 오 아름다운 딸아 여기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이상한 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애언자가 당신은 헌금 내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시험에 들었어 뭐? 헌금 내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 친구 민영이는 매일 나이트 끌어 다니는 여자인데 이런 애언이 절대 어울리지 않아 그러면서 저는요 속으로 그 애언자가 애언했던 말을 요배 새 친구처럼 경험과 전통과 율법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나처럼 목사 아들 출신에 이 화장실 류학락에서 빡빡 닦는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지 저렇게 맨날 술 이빨 마시면서 헬렐레 다니는 저런 여자의 주님이 선택하지 않아 나는 요배 새 친구처럼 제 친구를 볼 때 율법과 전통과 경험으로 바라봤어 실상 제 친구는요 육과 혼이 정말 마귀에게 뺏겨서 맨날 남자가 바뀌어요 매일 A오빠, B오빠, C오빠, D오빠가 자꾸 바뀝니다 언제까지? 예수오빠 만날 때까지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당신은 헌금 내기 위해 태어난 이런 애언을 들으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야 그런데 그의 육과 그의 혼은 마귀에게 뺏겨 있었지만 그의 영혼 속에 그의 영의 자궁 안에 하나님이 제 친구 민영이를 창세 전부터 느헤미아의 영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말씀의 언약의 씨앗이 탁상된 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올 때까지 몰랐어 마치 사도 바울이 사도인전 9장 3절 이하에 그가 다메세 도상에 올라가면서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러 올라갈 때에 그의 혼과 그의 육은 율법을 신실하게 지킨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바울을 찾아왔습니까? 바울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잘 지켜서 사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창세 전부터 바울을 사도로 대정하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사도 바울의 영혼 속에 영의 자궁 안에 창세 전부터 그의 사도라는 말씀의 언약의 씨앗이 숨어져 있었어 그 사도 바울이 말을 타고 빨리 가자 히히히 가고 시작하는데 갑자기 혼은의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으악 으악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영혼 속에 폭포스럼 찾아올 때에 영의 생각이 혼을 지배하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우리는 아예 또 구약적인 예배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율법적으로 전통으로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죽음과 가난과 질병을 다 담당하셨어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오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창세 전부터 신부로 부르심을 바른 자들은 내가 부활의 증거이다 하나님의 시가 내 영혼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바뀌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시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향치가 있어 오늘 하나님의 향치가 있는 자 오늘 하나님의 시가 있는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며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심판과 저주가 내 뒤로 물러가는데 아직도 우리는요 구약적인 예배로요 저는 오늘 구약과 신양을 막 나누는 게 아닙니다 구약과 신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구약적인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지 주의 성수를 빼먹었다고요 하 내가 오늘 앞차를 꼭 박아버렸네 주의 성수 빼먹어서 우리 하나님은 주의 성수를 빼먹었다고 앞차를 콕 박게 만드는 저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고 주의 성수를 꼭 지켜야 돼요 율법을 폐기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성수를 100% 지켜야 돼 있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오늘 특별 새벽에도 하루 빠졌더니 우리 손자가 대학 수능 시험 또 떨어졌네 대학 수능 또 떨어졌네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만약 그걸 믿고 있다면 다른 영의 역사에서 그 사람에게는 가계의 저주론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우리 집안에 있는 무당도 되게 많고 몸매라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풀려 안 풀려 가계의 저주가 성경적이 물론 가계의 저주론이 있죠 가계의 저주론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가계의 저주론이 십자가와 부활통에 이미 이루어주셨는데 아직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일찍 죽을 수 있어요 이용도 목사님처럼 33살에 죽었어요 예수님을 찐하게 만났어요 3009절 성경을 외웠던 말씀 성경사의 전 애태의 목사님도 암에 걸려 죽더라고요 존인보 목사님도 오나이 자비로운 주여 빈야드를 만들었던 우리가 노래 부르는 주를 찬양하며 목마른 산 이거 만드신 빈야드 교회 창시지였던 존인보 목사님도 암에 걸려 죽었어 왜 죽었을까?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으로 혼적으로 법계는 뜻이 없습니다 법계는 성소에 없습니다 법계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나를 찾아와야 영의 생각이 혼을 지배하며 순종을 통하여 왕권이 나타나는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이고 혼적이기 때문에 가게의 저지론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휴 또 안 풀리네 또 안 풀리네 또 인생 또 안 풀리네 그것이 진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영 안에 들어온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말했던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 크라이시에서 무려 164번을 말했습니다 에베소에서만 90번을 말했습니다 영 안에서 예배한 자는 사망과 심판이 내 저주로 들어가 사망한 너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한 너가 쏘는 것이 어딨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은 당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영 안에 있다고 어려운 일은 안 되겠습니까? 독사에 물렸어요 그러나 독사의 독이 그를 죽이지 못했도다 어려운 일은 생길 수 있지만 환경의 프로댄자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환경을 푸는 프로가 될지니 영 안에서 예배한 자는 가계의 저주가 건들 수 없습니다 영 안에서 그러나 영 밖에 있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여리고만 돌고 가계의 저주 때문에 저주의 사수를 묶여가지고 예수여 부르게 부르는데 육들과 성수에서 부르기 때문에 응답은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지 못해서 묶인 채로 살아갑니다 제 친구 민영이는 음란했던 자였어 제 친구 민영이는 보잘것 없는 자였어 그러나 너는 당신은 헌금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영 안에 하나님께서 뉘에미아의 영으로 주신 그 말씀의 언약의 시아시 영의 생각에 혼을 지배했더니 얼마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던지 그 검은 화장을 했던 그 자매의 얼굴이 검은 국물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얼마나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코에 풍선이 생기기 시작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더니 그 기도 이후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 손잡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백화점에서 가장 좋은 신발 사준 사람은 민영이 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 민영이가 얼마나 바뀌었던지 걔는 고등학교 때부터 나이트클럽을 다닐 때에 이 벤츠 자동차를 타고 다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사님들이 토론토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토론토 캐나다까지 강사님 공항에 픽업할 때 용달차 타고 가봐 용달차 타고 모습이 좀 그렇잖아 모습이 좀 그렇잖아 근데 제 친구 자동차가 디스코 댁을 다녔던 벤츠 자동차가 강사님 모시는 자동차로 바뀌었더니 얼마나 우아한지 몰라 얼마나 우아한지 몰라 저희 교회는 한국에서 캐나다로 보시면 비행기 값을 줘야 되니까 5천불 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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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백만원을 줘야 되는데 민영이 한 사람이 모든 지폐를 다 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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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 사람이 다 감당한 놀래요 여기 사타나스 율법과 전통과 경험이 아닌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창세자부터 택특한 사람은 회심의 역사를 통하여 영의 생각이 혼을 지배하며 순종을 통해 그 왕권이 나타난다 오늘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요베 새 친구처럼 율법과 경험과 전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자 옳고 그름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 내 영혼 속에 폭풀스러운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통이 이미 이루어져 하느님의 나라가 나의 영혼 속에 있으니 오늘 영의 생각에 혼을 지배하며 순종을 통하여 그 왕권이 나타나 마지막 때 셀 수 없는 주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 머리 위에 왕의 기름을 부어주시옵다서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시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영혼을 발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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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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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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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동남풍아 풀어라 동남풍아 풀어라 불어라 서보풍아 풀어라 서보풍아 풀어라 가시밭대 백합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대 가시밭대 백합파 예수 우리의 문제보다 끝이 주님을 자며 다시 한번 동남풍아 풀어라 동남풍아 풀어라 서보풍아 풀어라 가시밭대 백합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대 가시밭대 백합파 예수 향기 날리니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두렵지 않네 폭풍구름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주지하리 폭풍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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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예수 나의 돌파 한 번만 더 예수 나의 돌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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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승리 아멘 예수 나의 승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찬양 아멘 예수 나의 찬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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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의 보물의 피로 우리 이긴 자로만으로 제가 두 건 영에 맞춰서 합니다 할렐루야 셋째 어떤 새누레을 불러야 우리 산 가운데 돌파의 영성이 임할까 이 사회 선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건물을 표시할 때 바로 우린 줄로 표시를 합니다 이 줄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한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의 영역을 표시할 수 있다 살고 죽는 건세가 혀의 힘에 달려니 혀를 즐겨 살려주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4차원의 영성, 꿈, 믿음, 생각,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게 될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말하는 대로 창조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대로 되라가 6번에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되라 선포할 때마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6 더하기 1은 7입니다 6번 그대로 되리라 더하기 1 순종을 통하여 7 완전수한 맨나라 하는 응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덤이라는 강야 안식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2사에서 51장 16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김이 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언할 때에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놀라운 요새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입술의 고백을 선포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해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다분히 우리의 상상력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통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영원한 시간표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깊게 설명해 드리기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말씀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시바되었으니 한 번 더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시바되었으니 아멘 잘 보십시오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성경구조는 두 군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아니겠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 만물 태양과 별과 달이 창조되기 전 창세 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공간과 시간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 보면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면 이 피조 세계와 조금 더 섞여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세계는 만물이 즉 태양과 별과 달이 창조되기 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진리로 선언하신 그 일이 말세에 말세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부터 말세가 시작되어 지금까지가 말세인데 말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사람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셨죠 이분을 믿음의 눈으로 안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피조물이고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미역국을 먹었고 두 눈이 있었고 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면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 피조 세계와 조금 더 섞여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로 오셨는데 그분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진리로 선언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오셨다 동정녀의 마리아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 피조 세계와 조금 더 섞여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로 오셨다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 있었을 때는 마치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으려 했어 마치 보물찾기처럼요 야곱이 마치 우리처럼 우리 며느리니까 어딨지 오늘의 교회일까 사랑의 교회일까 피조 세계 안에서 피조 세계 안에서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으려 했어 죄송한 말이지만 피조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통에 이미 이루어진 맨날아가 나의 영혼 속에 있어 같은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 있을 때는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으려 했지만 그가 야곱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는 더 이상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 이 피조 세계 안에는 사실 여러분의 며느리나 사익감은 이 피조 세계 안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제사한 마음을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회복에 돌아가셨어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비된 청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배우자, 예비된 건물, 예비된 물건, 영건, 인건이 십자가 안에 숨어져 있다는 것이 언덕 위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의 십자가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격적으로 내 영혼 속에 폭포수처럼 찾아올 때에 영의 생각에 혼을 지배하며 순종을 통하여 그 왕권이 나타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 바라시하며 나라의 이마시하며 뜻이 하늘에서의 것이 땅에서 이루어질 지여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통합적인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높이는 사람, 마기가 높이는 사람, 사람들이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이 따로 있어 제 말 다시 말합니다 자기가 높이는 사람, 사람들이 높이는 사람, 마기가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 것이와 겸손하게 은혜를 베풀 것이니 너는 정은산 손에 겸손히 그어라 때가 첨에 너희를 높여주기를 원하노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다 타락한 왕이었어 다 타락한 왕,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높였거나 마기가 높였거나 사람들이 높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높였기에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었다 다윗의 왕국은 이 피조세계와 조금 더 섞여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로서 만물이 태양과 별과 달이 창조되기 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진리로서 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나타난 것이 바로 다윗의 왕국이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자기가 높였거나 마기가 높였거나 사람이 높였지만 다윗을 하나님이 높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안 바라보면 다윗도 우리처럼 똑같아요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왕이었어, 믿음의 눈으로 안 쳐다보면 그냥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면,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면 다윗은 이 피조세계와 조금 더 섞여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로 왔으니 유다 집화에서 메시아가 나와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복을 피조세계에서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영혼 속에서 찾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선물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관심 없는 자는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같은 흙이 아니야 성령님은 몸을 갖고 계세요 성령님은 영이시지만 성령님은 몸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몸이다 성령이 나를 내조하시기에 오늘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이 성령님은 다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도록 만드신 분 신격이나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포하여 영의 생각이 혼을 지배하며 순종을 통해 그 왕권이 나타나는데 그 왕권이 뭐냐? 아브라메에게 너는 본토 아베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면 너를 저주받는다 하면 한 게 주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자로 아브라메을 불렀는데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 들을 통해 기록된 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메의 복을 이방인에 미치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런데 왜 왕권이 안 나타납니까? 에브메에서 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자는데 믿음을 차별하자 영적인데 육적인 믿음 샤라바라라 샤라바 샤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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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벤츠 돈 있는 남자 돈 있는 남자 돈 남자 돈 남자를 만나 허락해 주셔 그런데 그 축복 때문에 당신이 망하는 거야 영혼의 속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의 세계는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율법의 세계는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진리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예수의 세계는 승리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 오직 은혜가 왕룰하는 자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그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세계는 피조물의 세계예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성경 300독 한 사람이야 사람들 놀랍니다 왜냐 피조물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조금의 의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미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담당하셨어 갈라에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마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갈라에서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나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마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법괴는 뜰에 없습니다 법괴는 성소에 없습니다 법괴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만 믿음을 차별하신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성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성소의 기도 지성소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믿음은 고백입니다 지말 때가 믿음은 고백이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길가에서 따라오지 마 열의국에서 따라오지 마 배달해서 따라오지 마 요단에서 하늘문이 열립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만약에 엘리사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큰 집에 살 수 있습니까 엥 영적인데 육적인 대답입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어떻게 하면 제2의 조용기 제2의 베린이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엥 영적인데 혼적인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16자 13절에 빌리뽀 지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 때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도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에레미아도 합니다 엘리아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았어 좋은 대답인데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은 고백입니다 그들은 다 영적인데 영의 고백을 했어요 가라지들은요 알곡과 가라지의 특징이 있어요 가라지들은 거짓말하는 입술 불평불만하는 입술 참소하는 입술 절제 못하는 입술 가라지들 기신을 쪼고 병을 고쳐도 가라지들입니다 알곡들은 단 한 번도요 힘들다고 고백은 할 뻔했지만 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자들 기신을 쪼고 병을 고쳐도요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빼암을 때려도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목사님 더 때려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로 부숴 무섭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이 큰 종을 찾지 않습니다 참종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은사자들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 담에 영성가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은혜로 깊게 만난 사람들은 예수의 친구들이 나타나고 예수의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베드로 후서 1장 3절 이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이하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다 찾는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기로 오늘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혜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하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다음 구절 계속이요 너에게 있어 흡족한 주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은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죄가 깨가대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거룩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 거룩함은 율법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뿌리가 있는 자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생겨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는 자신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악을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영혼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과 내가 일대일 관계 속에서 유명한 주의종을 따라가는 금송아지를 다 버리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2의 오순절에 방문을 허락해주셔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더 성령으로 깨끗한 정견한 신부가 되었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자들이 되시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돌파가 임할까 이사야서 54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할지하다 우리 여수님 선파하며 당신의 말뚝을 경고히 합시다 이 말뚝은 행아 믿는 믿음 순종인 줄 믿습니다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내 장마틀을 넓혀라 믿음 피장을 아끼지 말고 넓혀라 생각 줄을 길게 해라 입술의 고백 말뚝을 경고히 할지하다 행아 믿는 믿음 순종을 통하여 근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죠 이건 몇 개에게 이건 몇 개에게 입에 이렇게 들리죠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자 제 말 다시 해봐랍니다 순종을 푸우면 게시가 옵니다 순종을 푸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이유는 어차피 말해도 순종하지 않을 거니까 주님께서 웃고만 계십니다 그러나 순종을 푸우면 게시가 옵니다 순종을 푸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와요 순종을 푸지 않기 때문에 말해봤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음성이 안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대상가 내 마음을 짓고 회귀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 은혜를 선포하면 하나님의 대신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율법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율법의 요구성은 율법의 요구성은 열정적으로 잘 지킨 종교적인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율법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율법은 토라고 토라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성령 안에서 지켰다면 그리스도의 왕권과 상속자가 돼야 되지만 오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 지송소의 기도가 아닌 다분히 율법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킨 걸 자랑했다 성경 몇 독 몇 시간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자 생명은 흐르지 않고 있어 오늘 우리 너무나 비본질적인 것에 추구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 영혼 속에 내 영 안에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속삭이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동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리를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준다 만물이 창두되기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과 별과 달이 창두되기 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계획했고 예정했다는 것 낫지 않나요?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진리로 예정했는데 구원받은 자의 영혼 속에는 영의 자궁 안에는 하나님의 씨앗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나의 영혼 속에 인격적으로 찾아올 때에 영의 생각이 혼을 지배하는 것 나의 지정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영의 생각이 혼을 지배할 때에 순종을 통하여 왕권이 나타나는데 하늘과 땅이와 통합적인 영광을 통하여 이 세상 안에도 그냥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자가 있어 그러나 세상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별로 스타로 살아가는 자가 있어 에스더라는 이름이 스타잖아요 에스터로스 중남미로 별이란 뜻이에요 에스터로스는 별입니다 단에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오른길로 오른길이 어딘가 교회? 아닙니다 교회의 뜰을 넘어 예수님께 지송소 지송소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성령으로 내 영혼 속에 이미 이루어져 하늘의 나라를 만지고 올수록 이것이 복음혁명이 되어서 배 속에서부터 생명이 흘러 하늘과 땅에만 통합적인 영광이 나타나 이런 사람들은 창세 전부터 만사 만물 만나 만사 만물 만나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여 이 자연계에 만사 만물 만나 만사 만물 천국의 계단이 나타나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송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자 뜰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열심히 새벽 기둥으로 갈 수 있어 뜰에서 매일 새벽 기둥으로 가 그리고 추후 예배도 가 금요 예배도 가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영화 한 편 가 20년 내내 똑같아 삶이 교회 안 빠진 것이 자랑이라 생각해 바뀌는 것이 없어 이 사람들은 뜰에서 예배하들이 율법만 잘 안 돼 내가 진짜 안 수 한 거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안 수는가 된 거야 내가 이렇게 했어 근데 내가 열심히 봉사했어 내가 열심히 하나님 하시는 말 네가 했던 봉사 하나라도 개수하지 않는다 생명이 안 흘렀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송기철 장노님이 10년 동안 창조과학협회에서 10년 동안 봉사를 했어 근데 그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네가 10년 동안 봉사했던 걸 하나라도 개수하지 않겠다는 거야 송기철 장노님이 엉엉 울었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생명이 안 흘렀다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방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목마름으로 갈망으로 다 같이 찢어지게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 나 주님 좀 만나고 가야 되겠습니다 깊게 만나서 하나님 내가 주님 내가 정말 내 영으로 내 영의 생각에 혼을 집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떨림이 있느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설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오랜만에 비행기장에서 만났는데 아내가 마음 속에 설렘과 떨림이 없어요 그 부부관계는 죽은 부부관계입니다 그냥 영혼 속에 설렘과 떨림이 있는 자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나의 영혼을 만져주기에 그 설렘과 떨림이 있는 자 오늘 이런 사람은 영의 생각에 혼을 지배하며 순종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십니다 만사 만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개입하여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참 아들들이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증거하는 거야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증거했는데 얘는 나의 신부야 얘는 나의 신부야 얘는 나의 참 아들이야 얘는 무식해도 얘는 사회적 지위가 없어도 언변의 재능이 없어도 얘는 성경을 만 읽지 않아도 내가 얘를 들어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내가 여러분 서울대 정도 나온 사람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 다 성경 50도 이상 합니다 이분들은 독소령이 있기 때문에 파는 게 있어 헬라오 히브리오 헬라오 그런데 IQ가 두 자리 숫자는요 디엘 무디처럼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부흥사는요 받아쓰기가 다 틀려 받아쓰기가 다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 년 가운데 그에게 틀리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켜줬어 이 피조 세계와 조금 더 섞여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계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다 그분의 임자가 나를 찾아오면 영의 생각이 혼을 지배하며 순종을 통하여 그 왕권이 나타나면 나의 흉통을 보기 원치 않아서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오늘 그 열방의 주인 앞에 돌아온 놀라운 것이 나타날 것인데 오늘 그 은혜의 복음의 컨퍼런스가 회복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상가도 영혼이 될 땐 같이 범세가 잘 되고 강은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